최근 나호나씨가 콘서트 현장에서 김정은 대지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전효옥 전 세누리당 의원이 개인 sns에 나호나에게 쏟아진 댓글 폭탄 900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김정은 욕하며 벌떼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사는지 모르겠다며 5년 동안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의 비판만 해도 갑론을박이 생기고 김정은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거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기분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쪽은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이라는 대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사실 이런 나호나씨의 발언에는 전혀 틀린 말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이면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8일 일본 TBS는 지난해 5월 탈북해 한국으로 온 30대 김 모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김씨가 탈북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년간 봉쇄됐던 북한 사회의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김씨가 북한 황희남도에서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길가에 축 처진 채 길게 누워 있었는데 김씨는 근처 가게 주인에게 쓰러진 남성에 관해 물었으나 어제 오후부터 쓰러져 있어서 만져보니 아직 죽지는 않았다.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구걸하러 온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김씨가 당신 작업반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남성은 굉장히 많다. 그래를 일하러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답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한국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오면 모든 걸 100% 의심해야지만 살 수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누군가가 호르라기를 불고 무턱대고 붙잡아 신체 검사를 하고 트집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 공급권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주민되는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김씨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다며 그때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굶어 죽지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매일같이 동네에서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흉악 범죄가 급증하고 공개 채용도 많이 일어났다고도 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22살의 청년이 친구와 함께 한국 음악과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며 그 채용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발간한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코로나 이후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채용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여성이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인부, 감옥 등에서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가 강제된다고 전했고 민간인에게 공개 채용 참관을 강제하며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채용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 감금, 매달아 놓기 등 고문이 자행되며 수용소 간수들의 물리적 폭력 및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끔찍한 실태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솔직히 가수로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누구도 특히 정치인들도 말하지 못하는 걸 용감하게 발언한 나훈아 선생님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